우유 서랍 어르신 사냥 대박 찐빵도 집에서 해봐야 해 찜닭은 이 맛이 안 나 또 먹어 찜닭 한번 해보자 진짜? 찜짱한 질감사람이 이만 안 될 것 같아 이제 좀 초골하도록 더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게 먹으려면 와사비 올려먹으라고 한 번 써도 있던데 맛있어 저 무색새내로 보면 진짜 맛있어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더라고 저랑 굽는 거 보면 와아 음? 좀 다르다 불안하다고 음 음 음 음 음 음 롯데기를 시켰어야 했나 그러니까 다 먹을 거 그러니까 그냥 안 찾아놨 안 먹어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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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지? 오, 크네, 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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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그래도 벌레가 별로 컸던 것 같은데 너무 여름이라고 한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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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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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